내 필요에 의해 하는 말은 할 말. 할 말은 해야 한다. 필요하니까. 내 감정에 의해 하는 말은 막말. 막말은 피해야 한다. 부작용이 크기 때문. 내 필요도 달성하지 못하고 심지어 원수가 된다. 할 말과 막말의 심리적 차이는 화의 존재 여부. 화가 났으면 막말이 되고 화가 없으면 할 말이 된다. 할 말은 이익이 되니 가볍게 하고 막말은 손해가 되니 피해야 한다.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.